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쿨하게 그러나 속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100대 1 레슨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왜 싸우는지 제목 자랑질하다가 오지게 탈렸어 원제 애기 데리고 비행기 타는 문제 나도 도라기를 키우는 엄마고 얼마전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가는 비행기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다들 잘 다녀왔는데 잘 갔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 유독 애기들이 많더라고 아니나 달라 어떤 한 여자애기가 진심 비행 내내 우는 거야 우리 애기는 스마트폰 영상이랑 간식이랑 물이랑 또 엄마 아빠 초단위 밀착 케어 조합으로 낑소리도 안내고 옴 어떤 여성분이 아이고 애가 어떻게 이렇게 얌전하냐 이러면서 박수까지 쳐줬다고 야하튼 그 우는 애기도 딱 보니까 우리 애기랑 깨울 수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도 애기 키우는 엄마 입장이고 또 당황해할 엄마 아빠 마음 충분히 이해가지만 솔직히 두 시간 내내 애 우는 소리 들으면서 오니까 기분 좀 그렇더라고 그지같아 애가 우는 상황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는 애 엄마인 나도 아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애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스트레스 받겠냐고 엄빠들 애기 비행기 태울 때 만반의 준비를 하길 바라 진짜 내가 다 눈치가 보이더라 이래가지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댓글 1번 그러니까 내 아기는 비행기에서 찍소리도 안내고 민폐없이 잘 갔다와서 뿌듯하니까 나를 마음껏 얼른 칭찬하고 우는 애 엄마는 준비가 부족해 우는 거니까 반성을 해라 뭐 그런 내용인가 그런거야 나를 칭찬하라는 글 아니고 이 글 적었을 때 댓글에 그럼 니 새끼는 안 울었냐 이런 댓글이 달릴까봐 과로 표시로 따로 추가 설명한거고 우는 애 엄마가 부족하긴 했지 반성을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 아이가 기압차로 귀가 아파서 울 수도 있는건데 어? 최소한의 물과 간식 준비도 안하고 맨몸으로 딸랑쳐와가지고 애기 우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족끼리 돌아가며 안아서 달래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 애기한테 어떠한 불편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건데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하는 모습이 이해가 안간다고 2번? 뭐? 돌아가면서 애를 달랬다고? 그럼 기본적인 케어는 했다 이거네? 아기가 예민한 체질이라 계속 우는거 아니야? 니 애기는 타고 가길 조용히 타고 나서 조금만 얼려줘도 금방 조용해지니까 편하게 비행기 탄거고 그 아기는 아무리 얼려줘도 우는데 어쩌라는거야? 그 사정을 니가 다 알아? 같은 애기 부모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 정상이지 내 새끼는 조용히 가는데 니 새끼는 되게 시끄럽네 민폐 이 질을 하는게 맞아? 꼬레 으슥해가지고 짓 잘랐다 글 적는거 진짜 한심하네 3번? 제발 애기가 크면 여행가요 애기도 귀 아파서 힘들고 울음소리 들으면 고문당하는 사람들도 힘들어 부모 욕심으로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4번? 애기 데려가는 부모가 해외여행을 가는건지 아닌지 급한 일이 있는건지 니가 어떻게 알고 제발 다크면 가라 이런소리 하는거야? 2번? 쓰니 아이도 아프거나 그랬으면 가는 내내 오는 내내 울었겠죠? 안 그래요? 뭐? 아이가 울지 않았다는 팩트를 적어놨음에도 왜 아픈 상황이었으면 울었을거라면 까내리듯 추측을 하시냐요? 실제로 마지막 날 우리 아이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울지 않고 왕복 비행 내내 얌전히 있었다구요 쓰니 아이도 아프거나 했으면 울었을텐데 같은 엄마면서 애 운다고 까는게 한심해서 쓴 글입니다마는 저는 팩트가 적혀있음에도 추측성 댓글을 달며 한심하다고 표현하는 그쪽이 더 한심합니다마는 3번? 쓰니 애가 큰것도 아니고 변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는건 알고 사세요 저는 애가 운다고 까는게 아닙니다만 애는 울 수 있어요 울 수 있죠 다만 그 부모는 준비성이 부족했던거고 여행지에서 명품백 살 시간에 어? 그럴 시간에 애 간식 애기 먹일 물준비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같은 부모라서 그정도의 노력도 안한 모습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쪽을 쳐다보며 인상을 짓풀인거라구요 요즘 이렇게 부족한 부모들 때문에 악의 혐오까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부모가 더 노력을 합시다 이거야 이렇게 적은 글입니다만 4번? 어우씨 대댓글 다른 꼬라지 보니까 이스니 마음공이 같네 5번? 쓰니는 그 엄마가 명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혹시 명품 사는거 직접 보고 부러워서 일어나요? 네데 쓰니? 수압을 붙일 때 누가 봐도 가방 들어있는 쇼핑백 받고 부럽다라고? 해외에서 명품백 사는 정도가 니 기준에 부러운 인생 사는건가 보니 그럼 나도 그렇다고 해주지 뭐 6번? 미친? 쓰니야말로 추측성 발언 아닌가 수압을 붙일 때부터 지켜봤으면 많이 부러우셨나보네 오지게 부러워가지고 일단 거지같은 자격지심에 글 쓴거지 뭐 이랬으니 수압을 붙일 때부터 지켜보는 사람이 어딨어 정신병자도 아니고 우리 아기랑 같은 유모차에 비슷한 개울 수길래 눈길이 저절로 간거고 또 유모차 위에 쇼핑백이 떡하니 올려져 있던걸 어? 내가 무슨 신봉사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걸 어쩌라고? 좌석도 그래 내가 흔히 보이는 곳에 앉아계시는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자격지심은 니가 부리는거 그게 자격지심이야 어디서 발짝버튼 눌러가지고 나한테 이러는거야 당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수압을 붙일 때 이런 시간이라 그 팀이랑 우리팀 밖에 없었다고 7번? 7번? 7월? 발짝버튼은 우리가 아니라 니가 눌렸고만 무슨 우이독경 전래절래 쓰니 경계성 지능장애 같아요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격지심 흔히 악플을 쓰는 유형이기도 하죠 악플을 작성하는 사람의 여러 유형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쌍한 형태의 사람이다 원문에 발끈해가지고 댓글 담근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대댓글은 허용치 않는 커뮤니티 진짜 수준 어휴 박수갈채 나온다 이거야 9번? 아니 순이 너도 남을 까려고 쓴건데 댓글들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이거 진짜 개그지같은 외롭나물 아줌마야? 끌 끌 끌 끌 대댓쓴이 남을 까려고 썼다고? 이건 그냥 니 생각이고 내 글의 여지는 요즘에 애 혐오까지 생겨나는 판국에 부모들이 돼서 애를 방치하지 말고 더 노력을 좀 하자 이거야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하게 대했더니 정신승리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싸질려드는 수준하고는 놀아주려고 했다만 수준이 너무 딸려 어우 인간아 현실을 좀 살아라 이 그지같은 놀아줄게 뭘 놀아줘 이거나 처먹어라 2번? 지새끼는 비행기 잘 탔다고 자랑하려고 쓴 글이네 하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댓글 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하네 여하튼 우리 애기 비행기 잘 탔다고 자랑하는 글은 아니야 이게 자랑할 거리도 아니고 말이지 그냥 당연한 거잖아 남들한테 피해 안 주는 거 근데 원래 그래 누군가 맞는 말을 하면 다들 재수 없다고 하더라고 니들처럼 야 이 여자 대댓글까지 완벽하다 자랑할 거 하나 생겨가지고 코평수 얼마나 커졌을지 상상하니까 개 웃기는구만 3번 어? 아니 쓴이가 왜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지? 별짓 다 하는데도 특수 케이스라 애가 계속 우는 건 극소수고 보통은 부모가 지들 편하려고 애들 우는 거 그냥 방치하는 게 맞잖아 본문에 어?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우는 애가 그럼 정상이야? 대댓글 그게 아니고요 있으니 말하는 게 거지 같아가지고 처발리는 거라고요 2번 애 부모가 돌아가면서 계속 안아주고 어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측은 대심이 있으면 애가 어디가 아픈 건 아닌가 이렇게 봐야지 물 간식 제대로 안 챙겨왔다고 흉을 보니까 욕을 처먹는 거라고요 3번 남은 깎아내리고 본인은 쳐올리는 짓거리 사람들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럼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의도가 보이잖아 4번 이거는 그냥 애가 순한 건데 자기가 육아를 잘했다고 착각하는 부류의 전형이죠 이렇게 거저 키우는 부모들 개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애들 반응하면 그땐 또 애 잘못이라고 애들 탓을 하더라고 5번 자랑 좀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 서있대? 자랑을 할 거면 자랑만 해야지 남들 노력하는 거 개무시하고 지 알대로 판단 까내리니까 욕을 처먹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님도 지능이 부족한 건가? 왜 이렇게 난리 섰냐라니? 헐 6번 네 아이가 울지 않고 잘 다녀왔으면 그냥 조용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보태지 않아도 애들 울면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충분히 괴로워하니까 내 아이가 운 좋게 잘 견뎌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됐지 그 부모들이라고 애 울리고 싶어서 울렸겠냐고 물론 울든 말든 방치하는 것들은 부모도 아니고 욕 처먹어도 돼 근데 네가 봐도 노력을 했다며? 근데 왜 이런 걸 써? 의도가 뭔데? 7번 쓰니 정말 잘했어요 보니까 여기저기만 꽁충들 몰려왔나 본데 신경 쓰지 마요 괌 다녀오는데 애 새끼 울더라고 자른 엄마도 봤어 그리고 애가 울어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아바 새끼도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니까 네 됐으니 괌이면 4시간 넘게 걸리셨을 텐데 정말 힘들어졌겠어요 앞으로 여행에선 좋은 기억만 남길 바랍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2번 그런 년 놈들은 욕을 처먹어도 싼 것들이 맞죠 맞아 근데 가족들이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도 욕을 하는 년도 욕을 처먹는 게 맞아요 니들 다 미쳤다고 이것더라 8번 다른 거 다 떠나서 어휘력이랑 맞춤법 진짜 개크캠이다 아니나 달라 도대체 이건 어느 행성 언어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큰 싸움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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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